자 어제까지 레지스탕스 1을 클리어 했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후속작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가 즐길 게임은 레지스탕스 2 2에요 3까지 나왔는데 완전 너무 뒷북치인 거냐고 하시는 분들 이미 다 깨부신 분들이니까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인터콜로TV에서 오늘부터 레지스탕스 2를 공략할 거예요 노래부터 심상치 않아요 이거 아주 완전히 메일 보니까 이번에도 헬 하사인가요 병장인가요 아무튼 나오는 것 같은데 전작에서는 완전 똑같은 녀석들만 너무 반복돼서 나오는 바람에 조금 나중에는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떨까요 이번 레지스탕스 2에서는 좀 색다른 게 나올지 일단 레지스탕스 2까지는 상당히 호평작이에요 일단 3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는데 안전수칙 따윈 이젠지 오래 해요 이미 몇 시간째 게임 중이라고 사실 약간은 퀘이크4에서의 감각을 느꼈다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익숙한 우리 헤일 헤일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기분으로 게임할 거니까 새롭게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 어차피 거의 하지도 않았으니까 난이도요 난 사나이니까 하트 한글화라는 게 너무도 좋죠 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일본어 쪽으로 합니다 살아남자들 인간이 아닌 전 근데 사실 치머라가 무슨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원을 끝내버렸어요 영국 천왕군을 지원하기에 만이천명의 명사를 투입시켰다 살아남은 것은 단 한명 하아 어 근데 눈이 왜 저르죠 원에서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원의 엔딩에서 이어지는군요 꼼짝마 랜 순순히 따라감 야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별게 아닌데 엄청 반항하네요 기억을 잃나? 음 음 음 음 결국 전군이 다 헤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군요 레지스탄스 2 이건 상당히 시내마틱적인 측면에서는 원도 아주 수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다고 하면 다른 좋은 FPS들이 있으니까 그래픽이 어휴 아휴 불쌍해 왜 이렇게 죽은 거 한 달도 안 맞더라고 아휴 불쌍해 아휴 불쌍해 아휴 불쌍해 역시 살지 않으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도 좋은 거 달라해 나도 좋은 거 달라해 어휴 불쌍해 아휴 불쌍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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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탄스 2에서는 달리기 기능이 생긴 것 같네요 안인가? 내 원에서는 걸어다닌 건가 안인가? 내가 원해서 걸어다닌 건가 . 당뇨 당뇨 위험해 하나 둘 셋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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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냄새 어 저기 뭐야 어 뭐야 내 수리 타냐 아아 아 너무 아파요 자 항상 몰리야때로 저기가 문제 발사 서둘러 말만 급하게 하지마고 왜 이렇게 드디어 이긴가 후 후 슈옥 땡기 분야 승리해줄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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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요 풀사용 불사용 태그석 아 이제는 여러 무기선택이 안되요. 그냥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평범할수도 있군요. 그리고 더 하사인줄 알았던 헤일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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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패 불쌍이 날참만 해도 거기다 맞는다네 아파요 점심좀 고립시 아프다고 죽긴 죽는군요 너무 방심했어 그건 좀 미리 알려달라고 뭐..뭐지? 어디야? 이번 불쌍은 실패하면 실패한 방향으로 태그가 되었든요 안쓰는게 안켰어요 이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왜? 저거는 시간을 보는데 자막은 부작용한 것 같네요 상관계위원회에서 전환이 있습니다 대략 부분에 전환할 것 같네요 대략보 спас기 위원회에 연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실의 위원회에서 전환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자막에서 전환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이제 수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서 제가 차기해줘 내가 이렇게 대상하고 싶잖아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도둑을 찾아라 완전 별걸 다 갖고있는 권한의 소유자로군요 어어? 너무 아랫집었다 내가 잘못했어 휴지만 말아줘 휴지만 아패 아 죽지마아 아니 왜 죽고 움직이는데? 어딜까요? 아까 거기면 진짜 짜증낼거야 호오 바로 여기군요 바비만 잘맞혀도 죽는군요 안쓰 으헉 그렇다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군요. 역시 한번 죽으니까 모든 걸 깨달았어요. 오 저기 있다. 죽어. 쉽게 죽진 않는군. 전작에서 사용했던 좋은 무기들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 껌만 같은 기분이더라. 아이고. 아까 불쌓을 괜히 썼어. 다신 태그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많은 곳에서. 너 왜 안 와. 야 너 임마. 너. 너. 왜 안 움직여. 아. 엥. 가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게 뭐죠? 아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니 저거 하나 처치하기 위해서 아무말 없이 넌 가만히 있었다는 소리야? 어떻게 되먹은 시스템이야. 내가 병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영광급에게 베일 수는 없어요. 계속 놀려. 어우 계속 놀려. 우와. 너무 쉽게 죽네요. 몇 번째 죽는 거야 이게. 뭔가 진행하고 있을 땐 적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흐흫 오우 어, 확실히 근데 타격감이 훨씬 재밌어졌네요. 예정보다. 기분 좋습니다. 조심스러워요. 하루 이틀 죽는 게 아니다 보니. 하루 이틀 죽는 게 아니다. 아니 저건 또 뭐야. 전작에서 봤던 그 보스 같죠? 오오오. 오... 말을 하는 괴물이 된 장세 어우 어두워 드디어 카빈을 얻었음 전장에서 매우 쓸모 있었던 무기죠 오... 타격관물 전장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화끈한데요? 제가 레지스탄스 1을 좋아했던 이유인데 1보다도 더 화끈해요 아우...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되는데 벌써 몇번째 죽는거야 스테이지 1에서 부끄러운줄 알았지 아 제가 어려움으로 했나요?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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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그치 그렇군요 아 저거였죠 뒤에 앞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엔 출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분위기 파악에 약한 건가요? 진짜요? 파이어! 아... 불사일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붙어있으면 살 것 같은데 진짜요? 전야석이 어디를 쳐다보는거 같은데 넌 맞아도 괜찮지? 좀 싸워봐 역시 이런 보조무기가 갑입니다 아까 그리 섭게 불사이로 버려서 알지 아 이걸로 안되겠군 와아 아까부터 나이스 나이스 올리는데 벌써 다섯번 죽었다고 어려워면 헬스테이지부터 어려워봐 자 빨리 다시 불사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스테이지 끝인가 오케이 뭔가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센티널이 뭐죠? 센티널이 뭐죠? 그래 전화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되었습니다. 네, 소식은 사용하셨습니다. 네, 도검. 전화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되었습니다. 10mg의 아레니아네임. 그의 환자의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증에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살고 있습니다. 19분간의 심각이 생겨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전혀 없었을 것 같다. 전혀 놀라운 것 같다. 지금 시작하자. Doctor! SENTINEL TEAM AIRCONE, I'll finish up you. Lieutenant Hale, you'll be pleased to know the operation was a success. Lieutenant, the Major expects us in TACOM. Is he clear, Doctor? Yes, Sergeant. Nathan, whatever happens, you must come back for your inhibitor treatment. Do you understand? Yes, Doctor. This way, Sir. Hawthorne and Capelli are fighting off a breach in B-level, but Blake wants us down in TACOM. It's a condition black.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ACOM. Get me a visual on Capelli. Verify containment at B-level. We just lost his visual, sir. Corporal, this is command. Do you have containment on B-level? Negative command. They've reached one of the lower levels, but we haven't located the source. We read you, Echo 3. Take your team up to the surface and get those batteries up. I'll send Hale to plug the lead. TACOM. COMP-2. Get them some support and initiate lockdown. B-level. Let's get your gear on, Lieutenant. Tael, you're gonna move up floor by floor and clean them out. We've got enough air to last two days, if we have to... Major, there's something outside the glass. Steal the shutters, now! It's a cracker! Tael, find that breach! Everyone ou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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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I can't hold him! There is something... Oh my God, no! Who?! What?! Command be advised we have visual confirmation of Furies in the base. We need echo ranging in all lower decks That's a no-go lieutenant active sonar has been disabled recommend you stay out of the water Critical pressure drop projected in D level all units evacuate along route blue Emergency containment protocol will commence in 30 seconds We have a breach in submersible station 5. This is the moon pool doors are open. Hail, if we don't seal that breach the station will be overrun with fury. Move to the moon pool. I'll dispatch the team to assist. 또 매그넘이군요. 받는게 매그넘...오 근데 이건 전작에 있던 수류탄 아닌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 아파...저기 눈치가 빨라요... 헉, 그쵸 카빈. 역시 카빈이죠. 약간 오르츠카단 인터페이스가 좀 심플해졌어요. 물론 이해하기 힘들어진 것도 생겼지만 그래도. 전작에서 불사기가 70발이었던 것 같은데. 불쌍인가요? 아, 불쌍이군요. 어, 감당이 안 돼. 너무 아파요. 아, 저 밑에 뭐가 있네요. 오, 이상한 시진 생물차. 이게 뭐죠? 먹어지지 않는 좋은 거 보니. 카빈인가? 아, 이런 거였군요. 아, 이런 거였군요. 아, 이런 거였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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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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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waveuse refle scree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야 뭐..뭐 어쩌라는거야 오우 오우 많이 아파 아아악 이게 무슨 일단 막 쏠까요? 만나는 순간 야 어찌됐건 여길 건너가야되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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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이 지나가면 가볍게 시원하게 싸댔는데 괴물이 저쪽으로 갔군요 저도 서둘러야겠어요 수류탄을 쓸 걸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수류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엣지오크 없이 질렛을 태나오나 파셋을 탠지해주니까 오 길이 뚫렸어요 자꾸 진동이 오는게 안좋은 감이 느껴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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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을 밖으로 아 아 아 아 카빙이 좋아서 쓰긴 하지만 이 결심 강약하군요 아 아 아 이럴수가 아 아 포기하잖아요. 우린 여기까지 반드시 깨야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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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다 아 저 녀석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과격하게 화염방사를 쏘는 녀석인줄 몰랐는데 아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어휴, 몇대 맞으면 그냥 죽을라 그래가지고 어휴. 뭐야... AST 뭐 어쩌라 안가자? 큰일이군요 흫 사거리가 너무 길어 아 근데 자꾸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군 명사수들만 있어. 몇 대 맞았다고 죽을라 그래. 빨리 도망가볼까요? 이 정도까지? 아... 아니... 얜 어떻게 잡아야 되는거지? 아니 뭐 2탄부터 이렇게 대책이 없으나 앞으로 방송 어떻게 하자는... 큰일났네. 어... 죽을뻔했네. 중요한건... 지금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거에요. 아... 어... 피하고... 게릴라 점프 밖에 안먹힐 것 같지 않아요? 오... 이거 뭐... 템 주는것도 없는게 참... 간사한 녀석이네. 박사 당신은 뭐했어? 걸린다. 어... 오... 아... 해결하러고... 진짜 너무 안 양반이네... 왠지인거ścią. 아... 오우 아파요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를 줄은 몰랐어 오우 뭔가 숨찌다네 이게 박살 푸스와 잎에랑 세상 카빈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방 맞고 이렇게 상처를 할 수 있지 오우 아파요 오오오오 무슨 보스 같은 앤 줄 알았더니 하나 더 나올 줄이야 어떻게 상대하죠? 나 이쪽을 맡아야겠군 이게 좀만 맞아도 그냥 엄뜨이 잘 쏘는 녀석들인거고 아니, 아니 저거 맞서 싸우자 아니? 난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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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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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시각 세계였습니다. 뛰어! 오, 알아서 제거도 해주는 적이 있다니 살짝 감동했을지도 총알을 좀 챙기고 는 잘 없네요 젠장 어디로 가야하오? 새로운 정보가 왔어요 다, 달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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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어디서 갔나 했더니 원에 나왔던 어렵어 많이 어렵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에 로켓포가 있어 죽여 저기에 이렇게 포화있어 죽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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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개문녀석이 있어요. 물속에. 이상한 노래가 들려. 필라델피아. 오늘의 시각은 오늘의 시각은 어디에 대해? 음 이렇게 오면 되는데 너무 불안해 떨고 있었나 아 무서워 어 다리 떨려 어 불사이어 왔다 역시 불사이죠 이제 매그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 로스모어 이건 뭐지 아 샷건 음 이렇게 되면 불사일을 가져간게 낫겠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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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5 아 어 우선 컨트롤 히덜러서도 살 수 있어 자꾸만 쏠 생각이었는데 이건 자꾸만 쏠 생각하십시오 10 클릭스 북쪽의 밖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Corporal. 스포츠리에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블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뭐 도어 오오 레지스탄스 1에 없었던 줌하면은 타겟팅이 된 기능이 생겼군요. 홈프런트에서 처음 느껴봤는데 역향은 훨씬 쉬워지게끔이었고 격 Mode 그래 있어 우리 헤일은 너무 나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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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렵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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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죽었다고? 으어어어억 뭔지 알 수가 없어 아직 사용요령을 모르겠어요 아직 사용요령을 모르겠어요 이런건 제대로 막고 있는것 같긴 한데 이런건 제대로 막고 있는것 같긴 한데 아.. 소리좀 구만질렁 아.. 소리좀 그만들어 소기좀 구만들어 그만들어 아.. 아.. 소리좀 구만들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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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혜택 타이틀이 오지구 튀겨 나의 동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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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